나한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 헤라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마루스튜디오가 2019년도 캐릭터 라이선싱 대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파워 일정은 7월 17일 수요일부터 7월 21일 일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코엑스 에이홈 250번 부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캐릭터 페어 모바일 초대권 35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은 7월 3일 오늘부터 10일까지 총 1주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발표는 7월 12일 금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한 미션에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퀴즈와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제출만 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랜덤으로 35분들을 추첨해서 캐릭터 페어 모바일 초대권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번 캐릭터 페어에서는 실제로 나라라 여러분들과 함께 가위바위보나 퀴즈 미션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실제로 만나게 된다니 벌써부터 떨리네요 그리고 다양한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안녕! 캐릭터 페어에서 봐요 캐릭터 페어에서 봐요 안녕!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케이팝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